오이 먹방 오이 먹방 아빠가 손이 찼어 잘라줄게 손으로 손이 찼어요 이게 딱딱해서 못먹고는 아니라 아이고 먹어봐 옳지 아빠가 손이 찼니까 잘라줄게 손으로 잘라서 마 먹으세요 옳지 먹으세요 정말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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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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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agnosis 야! 너 너 뭐 어 이거 먹어봐 먹어째 에이이 오이 양념을 부어서 더 맛있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분리하고 양념을 매운 고추장에 넣어줍니다 양념을 잘 넣어주고 양념을 먼저 넣어주세요 오징어 오징어 소금 팽이버섯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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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고구마 만들기 오징어 심먹는 면 마이콜라 감기 간장 오리지널 고기 오리지널 가득 고기 오리지널 오리지널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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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을 먼저 넣어주세요 고추장 1개 면을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양파 겉은 단무지에 손을 넣어요 이제 손으로 넣어먹을게요 , 단무지에 손을 넣어주세요 아, 마늘을 넣어서 뿌려먹는 거 같아요 불가능한 냉동고 매운 고추 생강 설탕 과자 그리고 스플라트 우유 고춧가루 간장 이 모델의 한번에 따르면 저는 오늘처럼 함께하는 이 모델의 아이스크림을 딸기 이 모델을 이 모델을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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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야? 네, 감사합니다. 뭐해? myself?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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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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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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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